식사하셨어요? 안녕! 또 나갔다 오실거죠? 안녕! 오늘의 판매니저는 바로 저 이쪽입니다. 제가 준비한 선물은 핫팩인데요. 핫팩이랑 쌍바탕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입맛을 잘 몰라서 우선 따뜻한 핫팩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. 네,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려서 다행히 떨지 않을 거예요.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. 아침에 안 나와주세요. 이런 전문의 피ed Teachers 평소 부모님 파악을 만족해서 진짜 아닙니다. 이정만 designing 기회 mornings izes 제가 저녁에성 좋아졌어요. 여러분 어제도 여기서 크게 해주셨을듯이 높은 성악대의 결과까지 크게 해주세요 시작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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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에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오늘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씨도 많이 풀리고 햇빛이 쨍쨍해서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추우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좀 이따 만나겠습니다